안녕하십니까 어머 나 뭔일이라냐 아우 웬일로 우리 서울명 감독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자 아까 나흥이 분바님이 다 인사를 했기 때문에요 그냥 패스 다 오늘은 그냥 패스 아 우리 튜정우 감독님 패스하라 이렇게 얄게 줍니다 자 저는 패스하고요 한분만 우리 목동연 감독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특히 제가 제일 사랑하는 외지 감독님 부르고 갈라요 나는 이 차를 오늘 내가 뺏어야 되니까 자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당신이 바랍니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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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하지마세요 만나는 사랑을 내가 해야 돼요 지치지 못하고 그냥 싫어하지 말아요 오월이가 하고 울려요 다시 살아나가며 살아나가며 어둠을 잊었을게요 그같이 많아 당첨밖에 몰랐는 날이 어떻게 삶아나가며 그 속에 한 십만만에 새콜릿 울렁이 빛나는 날이 없다는 날이 새콜릿 울렁이 한 십만만에 한 십만만에 한 십만만에 한 십만만에 차량 타트 한 십만만에 갖다 Shop uma 한 십만만에 우리 한 십만만에 생각보다 이제 동시말이 여러분 큰 박수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우리 동 감독님 뭔 일이오 이걸로 머리에다가 봐봐좀 하제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송영 감독님 살이 많이 빠졌죠 여러분 큰 박수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로 노래가 그냥 노래 들리지 후 후 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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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지만 노래가 틀리면 혹시라도 흔들리는 시간 그들만 해도 모르시는 그 앞에 흔들린 것 같구나 그들만 해도 모르시는 그 앞에 흔들린 것 같구나 그 앞에 흔들린 것 같구나 pourquoi오고히는 흔들린 것 같구나 그들은 뻗쳐izzy 그들이서 흔들린 것 같구나 그래서 흔들린 것 같구나 그들린 게 흔들린 것 같구나 그들린 것 같구매 그들이 그건ордight 그들이 말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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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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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